이제 루세라팬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열려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루세라팬 분들 두 명이 계셨던 거야 그냥 갑자기 난 모르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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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응 가서 인사해 나도 했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형 아니야? 근데 나 진짜 얼떨결에 너무 반갑게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나 진짜 나 진짜 많이 가지잖아 내가 모르겠어 왜냐면 그 은채씨를 출장시보여서 봤었잖아 나는 못 봤잖아 근데 인사는 없는 거니까 아니 우리 인사해 나도 인사해 나도 엄청 반갑게 인사해 그래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 갔는데 너 아는 분이야? 아니 나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인사 그 은채님한테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 같아 그래서 나 전혀 모르겠는데 막 아 화이팅해요 이러고 나 갔 또 뭐냐 그래서 어?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시켰어? I don't know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네 Nepotism 독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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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코라 만나냔